투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당과 정부가 민주 회복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자의 도전적인 정신이 유축되지 않도록 당일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오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대비의 회장들 모시면 여러가지 혐음도 들리고 여러가지 문기 때문에 솔직한 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실무를 총각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떠한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해주시면 저희들 국정운영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오늘날 세계 15위 수준까지 발전시킨 주역들은 가흡고북의 사명감으로 나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수많은 기업가들이었습니다. 역대 정경영 회장을 지내셨던 훌륭한 기업인들이 우리 경제를 키웠고 또 지금도 우리 정치인보다 기업인들이 훨씬 더 존경받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창업과 혁신 정신으로 무장한 이런 기업가 정신들이 위축되고 있는 사회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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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